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남국이가 또 봉숭아 학당을 찍었습니다. 김남국이는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다며 조폭 출신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깡패라고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김성태는 깡패가 맞다며 저는 깡패로 본다고 받아쳤는데 너무나 당당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김남국이는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후렬함과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조폭 출신 김성태가 깡패지 그럼 깡패가 아닙니까? 어줍지 않은 김남국이의 주장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깡패 비호 정당으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도 김남국이가 한동훈 장관에게 까불다가 제대로 혼줄이 난 것인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김남국이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칭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국이는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민주당의 안민석이가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은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의 배우일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김남국의 지적에 대해 망설임 없이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남국이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즉각 주저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이가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장관께서 피의자에 대해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라고 연이어 질문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당한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김남국이는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달 16일 한동훈 장관이 김성태를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라고 규정했다며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깡패라고 말하는 것이 법무장관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제가 먼저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대해서 응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장관의 임무상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남국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며 발언을 끝냈습니다. 아니 시청자 여러분 김성태가 조폭 출신인 거 뻔히 알면서 심지어 기업인으로 위장하고서도 깡패짓을 해왔던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김남국이는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이 김성태는 자신의 예명으로 김착한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쌍방울 관계자들은 예명 그대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김착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범죄 행각은 전혀 착해 보이지 않는데 이 김착한 김성태가 최근 뚜껑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측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면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자신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측과 경기도는 김성태는 물론이고 쌍방울의 대북송금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김착한 김성태가 발끈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간부들과 비행기 비즈니스 옆자리에 닿고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먹었는데 왜 모르냐는 겁니다. 쌍방울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5일 대북송금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형근택 변호사는 대북송금에 대해서 김성태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라며 이화영이는 북한 송금 과정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화영과 대북 업무를 진행했던 경기도의 전직 간부도 중국에서 북측을 만날 때 쌍방울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다 연락한 적도 없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재명이를 보고 대북송금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이화영과 경기도 고위공무원은 김성태와 함께 앉아서 북측과 회의를 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김성태의 최측근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간부가 비즈니스 바로 옆자리에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바로 옆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행사할 때도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다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에 와서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고 지금 김성태가 무척이나 열이 뻗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화영이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과 당시 김성태를 몰랐다고 하자 이 신경 변화가 일어난 김성태는 최근 임원진에게 지시해서 대북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2019년 12월 술자리 통화 내용 등도 동석자들과 복귀해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김성태가 짱구도 아니고 지금 지원자 이 문제를 다 덮어쓰겠습니까? 이제 김성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쌍방울에서도 관련 자료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대북송금뿐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북의 진상도 곧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김성태와 이화영이의 대질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깡패 출신 김착한 이 김성태 앞에서 과연 이와영이가 지금처럼과 같이 전혀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떠넘길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